십침법의 의아대 반드시 자에리의 잠깐만 다시 한 번 다시 할게요 3번 2교시 수학능력의 답 다음 중 수능 당일 아침 식사 메뉴로 적당한 것은 1번 마카롱, 2번 국창전골, 3번 빅맥테크 4번 복합탄수화물 식품의 견과류, 두유 등을 함께 블렌더에 갈아 만든 식사로 적당한 것 적당한 것 없는데? 소리라고요? 저 빅맥테크요 먹고 싶으니까 빅맥테크 3. 다반제는 코보티비 사랑해요 형태의 표시 정도는 해도 무관하다 정답은 3번 코보티비 사랑해요는 아니에요 정답은 3번 배우 딸보 같은데 이게 왜 반이면 안 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한 번 들고 가셔가지고요 반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고 코보티비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은 이번 브이그 시즌권인데 이거 들고 가셔가지고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만족하세요 1번 오전 8시 10분 내가 문제 읽고 고기 1번 뭐 2번 뭐 3번 뭐 NG 다시 처음부터요? Q Q Q 예 오전에 시험 봐야지 아닌가? 오전에 맨날 공부했잖아요 수험생들한테 응원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아 기어갈 거야 좋은 대학 가고 아니신 분들은 더 어떤 더 좋은 미래들이 있을 거고 또 다 잘 해서 잘 하세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화이팅 하않ync 한 gibakes 인 fund checkout 길 users 터전 팀 龐 phem Mari 피 피 피 피 감사합니다.